자, 시청자와 함께하는 티비티스탄티비와 함께하는 자, 타워 디펜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EDU가 아니고 EUD라고 어쩌라고, 에... 뭐, 존나 빨라, 야! 뭐야, 이거! 호롤롤롤롤! EUD가 아니라 EUD냐? 어, EUD든 EDU든 자, 뭘 지워야 될까, 처음에? 야, 지울 수 있는 이거밖에 없네, 어... 어, 잘못 지웠다. 뭔데? 좋아좋아좋아 그 다음에 시작 좋죠? 어, 시작 좋습니다. 여기로도 다 돈, 돈 벌겠네? 자, 이러면서 타워를 하나씩 건설하면서 들어가는 거겠죠? 저는 돈을 모으겠습니다. 얘네, 얘네 두 마리로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 이거. 야! 야, 안되겠는데, 이거? SS! 이거! 오, 좋아좋아! 야, 죽됐다! 뭐냐, 이거? 왜 안뜨리냐? 아이, 트롤이네, 이거? 아이, 우빈다 지워야돼? 나OST 아야아아아 드라곤 데미지 10, 굴프 3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아 아 홀드하라고? 홀드하래, 에 홀드하래 홀드하라네, 아 홀드, 홀드해야된데 뭐야 돈 많다, 베라크 한번 지워보자 아 뭐야 뭐야, 어디다 지웠어 어 히드라, 좋다 아 야 이거 뚫리겠는데, 저라면 어어? 내가 트롤인가? 자아 자아 잘 받고 있는거 같애 어 하나도 안 뚫렸고 얘들 난리났네 이제 어 내가 봤을땐 이거는 돈을 모으는게 아니라 계속 써야되는거 같애 음 자아 어이, 좀 위기네 이런거 지워주자 스읍 amm 스읍 아 뚫리겠어? 어 에덴이 천천히 막자 천천히, 에 우쇼 오쇼 어? 자아 잘 먹고있어 잘 먹고있어 이거 맞겠지 내가 얘들아 한 개만 지으라고? 얘들아 주면 좋은거 아니냐 얘들아 으어어어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이거 아 플래그라 데미지가 안들어간다고? 아아 그러네? 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태울 수 없냐 이거? 어어 팔 수 있네 팔 수 있네 그러면 엠벨을 엠벨을 짓자 야 이거 좋네 이거 탱크가 좋네 얘들아 음 태어 태어 탱크 왔어 이렇게 가자 이렇게 아 이거 좋은거 같애 자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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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키드라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어 앞쪽에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때리면 되겠다 이거 트렛이 아콘이야 250원짜리 자 이런거 다 팔아버리고 이거 뒤에 이제 쓸모없잖아 어 뭔데 방금 저걸림 왕이냐? 이런거 다 팔고 아콘으로 만들자 어 토렛이 250원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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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약간 위기인가 지금 버틸 수 있나? 어 좋다 좋다 딱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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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일단 집중하자 어 좋았어 연쇄력좋고 좋고 자아 아니 다운 건물이 왜이렇게 비싸냐 이거 700원이나 하네 뭔데 이거 보너스판이야? 어 보너스네 자아 딸애들 다 나갔냐 어 딸애들 다 망했고 우리만 남았네 우리가 존나 잘하나벼 어 좋았어 야 이티 존나 잘한다 이거 난리났다 자아 팩토리 아카데미 한번 지워보자 아카데미 어 뭔데 이거 뭔데 보스냐 뭔데 이거 보습니까 아닌데 뒤에 저울링 오는데 얘네가 못막은게 혹시 우리한테 오냐 그런거 같은데 자 리본 뭐 존나 약하네 에 족밥이네 이거 실베그 모아봐야겠다 그냥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거야 어 타워디펜스 타워디펜스입니다 여러분 타워디펜스 일단은 사하콘 만들어놓자 사하콘 어 이 사하콘 진짜 지리는거 같다 여기 교차로에 사하콘 이거 해놓으면은 이거 진짜 족된다 얘들아 이거 개사기다 이거 어 어 십사기네 그리고 플레이그 얘를 엿다놓을게 아니라 얘 베럭이었지 얘들아 엿다놓자 엿다놔서 어 어 양념을 빨리해야돼 뭐야 이거 아닌데 어 여기 가운데 딱 와서 양념하고 그렇게 한바퀴 돌아서 더 때릴 수 있게 음 그 다음에 아카데미 지을거야 이제 아카데미 벙커 벙커앉으면 무조건 죽는다고? 벙커 지어야되냐 돈 모아서 그럼 이렇게 버티다가 벙커 한번 지어볼까 얘들아 어 벙커 벙커 뭔데요 벙커 벙커 뭔데 벙커 뭡니까 어 벙커 좀 드나 좋은거같은 좋은거 같은데 뭔데 저 저글리 벙커 벙커 그 태우면 돼 태우면 돼 태우면 어 여기 태우면 되더라 태우면 팔다라 태우면 어 쐈아 쯧 쯧 쯧 쯧 쯧 쯧 악콘, 악콘 존나 좋다 진짜 악콘 있어야 된다 얘들아 악콘 필수다 이거 이거 아카데미 지어야될거 같은데 아카데미 지을께 아카데미 뭔지 몰라도 뭔데 이거 아 스톰이야? 스톰 별론거 같은데? 체력이 얼마나 되냐? 스톰 별론데? 데미지가 1200이라는거야 이게? 어디서 있는데 스톰? 아 쎄다 쎄다 쎈데? 하나 놓쳤다 근데 깨겠지? 못깨냐 얘? 아 쎄댔다 이거 뚫리면 지나? 하나 딸자 그냥 봉컷 지울 수 있겠다 메딕 어쩔 수 없겠다 이거 메딕 주자 메딕 주고 이거 하나씩 깎이자 그냥 깎이고 이처럼 빨리 모아서 이거 지운 다음부터는 좀 버틸 수 있겠지? 여기다 진짜 여기다 거기다 붙있나? 여기다 뭐야 나 로커였어? 잘못 지웠네 그러면은 로커냐 히드라냐는 뭐냐 이거 오야 좋다 이거 뭐가 좋다 레이저타워 오오오오 괜찮괜찮 괜찮네 이거비던거 필요없잖아 이제 레이저타워 데미시나 nosotros 다 얘들아 쎈데 쎈데? 야 스톰 지렸다 스톰 지렸다 플레이그 스톰 지렸습니다 아 이건 지렸지 지렸다 자 얘네 막고 여기 4콘에 어 뒤쪽 러커 막아주면 될 것 같애 좋았쓰 돈 모자 돈 모자 좋았쓰 이런게 뭐 이 티 이 티가 존나 이런거 잘하죠 여러분들의 머리가 존나 좋아가지고 이런 간단한 생각 때 에 아무도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어 천천히 하는거죠 여러분들 자 좋았어 어 따발 총 좋아 에이제 총 좋아 좋아좋았다 아 좋아좋아 어 어 좋다 이거 이 티는 실내가 안된다 존슨기리지만 알려주실래요 어르신데 뭔 존슨기리야 존슨기리가 어딨어 감당 안된다 상상 이상이다 얘들아 야 쎈데다 야 야 한명 나왔네 파란색 끝났다 파란색 끝났다 이게 이게 사기네 근데 팩토리아만 져먹고 얘들아 근데 지금은 좀 위기라서 팩토리아 지면 안될 것 같애 이거 계속 야 보스인데 보스인데 이거 이거 팔압불자 팔압불고 지금 그거 가야될 것 같은데 빨리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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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벙커 하나보다 하나만 더 슈바 아 아 X 됐다 돈 없어 돈 없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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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게 나을 것 같애 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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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 안 따는데 얘들아 설마 못 이기겠어 설마 설마 자 막자 막자 플래그 뿌리자 플래그 뿌리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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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그래도 로커 있어서 다행이다 야 야 이래서 로커 뽑으라고 한거구나 뭐 죽을 뻔했다 진짜 뭐 아이 트롤이야 왜 이래 이거 뭐 자 그래도 로커 로커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분 막으셨나요 로커 버러우해 로커 버러우 로커 버러우해 버러우해 버러우 버러우 자 버러우 버러우 막아야된다 이거 막아야된다 막았다 막았다 클리어 뭔데 이거 오오 야 뭐야 이거 어 뭐냐 이거 아 X됐다 이거 뭔데 뭔데 X됐다 뭐냐 이거 라마 뭐야 뭔데 이거 인스네어입니까 이거 인스네어입니까 이거 어 팩토리 한번 지워보 볼게요 팩토리 바이키리 자 바이키리 가스가 안들어오는데 얘는 뭐냐 스타포트로 가라고 가스가 드는데 가스는 어떻게 얻어요 가스는 어떻게 얻는데 얘네 얘가 가스인가 아닌데 미네랄 2만 모으면 가스 1이야 존나 많이겠네 나 혹시 모르니까 로커를 하나 더 갈까 로커 하나 더 가 이제부터 더 모으자 음 자 플레이크 딱 하나 해놓고 못잡았냐 야 안돼 잡아봐 아 까비다 까비 돈 없는거 같은데 끝났냐 보스 못막으면 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트롤이야 레이스 에어 어, 죄송합니다 에어 뭐야 나 혼자 가능하냐 이거 자 갈 데까지 가보자 혼자 남았으니까 갈 데까지 가본다 가자 플레그 뿌려놓고 양념치를 해놓고 뒤에서 조지고 엠피 뭔데 야 X댄다 엠피 뭐야 실드깎은 엠피 엠피 뭐야 방금 X댄다 엠피 뭔데 이거 뭔데 뭔데 뭐가 때리는건데 우와 마법대전이야 X나 멋있다 X나 멋있다 이거 X나 멋있다 여러분들 얘가 엠피야 X댄다 X댄다 좋았어 이거 근데 내가 지금 안써도 돈을 모아도 되겠죠 여러분들 2만원 모으면 가스 1이라니까 2만원 모으고 이거 한번 지워보자 자 2만원 모으고 한번 지워볼게요 음 지금 안보아야 될거같애 샤아 야 인스네어를 뿌리네 스카우트 인스네어라고 스카우트 발키리 하나 딱 뽑은게 정말 신의 한수였다 이거 좋았어 좋았어 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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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친구들이랑 해도 재밌겠네요 이거 어 야 뭐야 이거 개이들 개이들 근데 이거 어떻게하지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안되겠다 얘들아 못하겠다 이거 지워야겠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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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안되냐? 어 보틸수 없냐? 아아 슈파 이거 아쉽네에 여기다 쓰기 좀 아까운데 아 안되냐? 아 안되네 이거 하나라 잡아라 아아 슈파 으아 아아 와 존나 쎄다 이거 앞보다 지려 어 존나 빠르네, 저 forsake 팩토르가 안좋은건가 얘들아? 럭코르 복잡이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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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뭘 가야되냐 이거 돈을 모았어야 되나? 아니 악콘을 팔았어야 되냐 얘들아? 지금도 데미지가 안들어가 어 뭘갔어야될까? 아 뭘갔어야되지 이거? 아 이거 못깰거같애 어 깨끗났스 아 어렵다 어렵다 아 이거 친구분들 한번 깨보세요 여러분들 아 못깨겠다 이거 너무어련대 야 그만깎여! 아 지붓나빠! 그만! 뭐야 왜 안나가지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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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끝났으면 끝나 나가줘야될거 아냐 트롤이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많이 해야 될 것 같애